자 오늘 시즌 1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지금 여기 몸닫고 있는 상황에서 막 말을 막 그냥 열다 진짜 막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프리랜서가 돼서 자윤이 돼서 소식껏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서민 교수님 소감 평소 존경하던 박정진 사장님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. 이거 이 추억을 꼭 이 경험으로 세상을 평정하겠습니다.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 세상을 평정해 이 경험으로 쉽게도 난마 통해서 우리 박정진 대표님 알게 됐고 또 서민 교수님과 인연이 이어갔는데요.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. 그동안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우리 패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울어 사람 느꼈습니다. 이것도 놀라움을 우bus에 around드립니다.